21. 혈액 내에 해모글로빈이 부족하여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질병은? 1. 기흥 2. 빈혈 3. 정맥류 4. 부정맥 5. 혈전색전증 정답은 2. 빈혈 22.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1. 체중 부하운동 2. 자외선 차단 3. 온열요법 적용 4. 저체중 상태 유지 5. 에스트로겐 섭취 제한 정답은 1. 체중 부하운동 23. 노인에게 흔한 피부건조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뜨거운 물로 매일 샤워한다 3. 겨울철에 제습기를 사용한다 4. 때를 밀어 피부를 청결하게 한다 5. 목욕 후 몸에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른다 정답은 5. 목욕 후 몸에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른다 24. 대상자가 안정시에 떨림 증상이 있고 무표정하며 자세가 불안정할 때 의심되는 질병은? 1. 파킨슨병 2. 중이염 3. 고지혈증 4. 알츠하이머병 5. 갑상샘기능저하증 정답은 1. 파킨슨병 25.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묽은 혈변 2. 전신성 수포 3. 얼굴 소양증 4. 발작성 기침 5. 몸의 균형 상실 정답은 5. 몸의 균형 상실 26. 백내장이 발생하는 눈의 부위는? 1. 막막 2. 각막 3. 황반 4. 홍채 5. 수정채 정답은 5. 수정채 27. 당뇨병 대상자의 운동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혈당이 떨어질 때 운동한다 2. 고강도에서 저강도 순으로 운동한다 3. 당뇨약을 복용하기 직전에 운동한다 4. 매일 30분 정도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5. 혈당이 300 이상일 경우 운동강도를 높인다 정답은 4. 매일 30분 정도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28. 노화로 인한 수면 양상의 변화는? 1. 수면 중에 자주 깬다 2. 아침에 늦게 깬다 3. 수면 시간이 늘어난다 4.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줄어든다 5.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 정답은 1. 수면 중에 자주 깬다 29. 여성 노인의 성적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자공적 출술은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질본비물 증가로 성교시 통증이 없다 3. 유방절제술을 받으면 성기능이 감소한다 4. 항염증성 약물을 복용하면 성욕이 증가한다 5. 알코올 과다 섭취는 오르가슴을 빨리 느끼게 한다 정답은 1. 자공적 출술은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0.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비상약은? 1. 혈압약 2. 항생제 3. 해열진통제 4. 신경안정제 5. 기관지 확장제 정답은 3. 해열진통제 31. 음주를 하고 있는 대상자의 절주를 돕는 방법은? 1. 빈속에 술을 마시게 한다 2. 권유받을 때만 술을 마시게 한다 3. 절주 의지를 주변 사람에게 알리게 한다 4. 매일 식사와 함께 소량의 술을 마시게 한다 5. 암 예방을 위해 하루에 두 잔까지 술을 허용한다 정답은 3. 절주 의지를 주변 사람에게 알리게 한다 32.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체납고지서를 발견하였다 2. 근처에 사는 딸이 방문하였다 3.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았다 4. 대상자가 현기증과 두통을 호소한다 5. 방문을 열 때마다 삐걱 소리가 난다 정답은 4. 대상자가 현기증과 두통을 호소한다 33.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보고한다 2.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정리하여 보고한다 3. 대상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시로 보고한다 4. 숫자나 표가 포함된 내용을 구두로 보고한다 5. 자신의 업무상 잘못은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한다 정답은 2.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정리하여 보고한다 34.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가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때 돕는 방법은? 1. 손을 잡아 흔들어 깨운다 2. 움직이지 못하게 억제한다 3. 큰 소리로 반복하여 질문한다 4. 대상자를 의식하지 않고 가족과 말한다 5.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요양보호사임을 알린다 정답은 5.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요양보호사임을 알린다 35. 임종 대상자의 가족을 돕는 방법은? 1. 곧 괜찮아질 거라며 위로한다 2. 고인의 유품을 알아서 정리한다 3. 가족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는다 4.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여 돕는다 5. 가족이 눈물을 흘릴 때 못 본 척 해준다 정답은 3. 가족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는다 36. 식사를 제공할 때 영양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1. 흡연 대상자 2. 농내장 대상자 3. 언어장애 대상자 4. 연화곤란 대상자 5. 청각장애 대상자 정답은 4. 연화곤란 대상자 37.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2. 대상자를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3.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가슴 높이에 오게 한다 4. 의자를 식탁에 가까이 붙여 팔을 식탁 위에 올리게 한다 5.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정답은 4. 의자를 식탁에 가까이 붙여 팔을 식탁 위에 올리게 한다 38.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침상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대상자의 왼쪽에 선다 2. 오른손에 식사 보조 도구를 끼워준다 3. 쿠션으로 오른쪽 상체를 지지해준다 4. 입안에 왼쪽에 음식을 넣어준다 5. 식후 입안에 왼쪽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 식후 입안에 왼쪽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39. 대상자에게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멸균솜으로 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 위농꺼풀에 멸균솜을 대어준다 3. 대상자에게 아래를 보게 한다 4. 안약을 각막에 점적한다 5. 안약을 점적한 후 비루관을 눌러준다 정답은 5. 안약을 점적한 후 비루관을 눌러준다 40. 정맥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가 주사 부위가 붙고 아프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진통제를 준다 2. 주사바늘을 교체한다 3.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4. 주사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주사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눌러준다 정답은 3.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4. 주사 부위에 온 캐서 부위에 올 conc차 144. do주에 올받는다 4. 주 pensar 4. 주소 조절기 5. 주사 부위에icha SPR 4. 주사 부위를置기 5. 주사 부위에 골반 사주가 5. 주사 부위에 예를łada